안녕하세요. 건물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 안에 차별주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도 책 한 권을 소개하려 합니다. 내 안에 차별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사회학자의 책이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이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서 당연히 다루는 문제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대표적인 제품들이 뭡니까? 대표적인 제품들은 명품백이나 고가의 자동차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짐으로 말면 나를 과시할 수 있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로 사람들과 뭘 하려 합니까? 구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구별돼. 너희랑 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돈만 벌면 나는 너희와 달라. 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똑같은 계층에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중에서 대부분 소 부자들이죠. 소 부자들 중에서 백인과 흑인이 있지만 흑인과 소득이 똑같다 하더라도 가진 재산은 백인이 좀 더 많다. 라는 겁니다. 흑인들은 어디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따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사회에서 하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희와 달라. 그리고 계급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장노야. 나는 권사야. 이런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고려가 왜 망했습니까? 고려. 고려라는 나라는 문벌기족사에 있습니다. 나는 문벌기족이야. 그리고 그 자녀들 어땠습니까? 난 문벌기족의 자녀야. 그렇게 거대했던 우리 조선 고려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계의 저자. 삼국사계의 저사. 누굽니까? 경주김씨, 김부식입니다. 이 김부식의 아들이 아버지가 웜낙 공을 세우고 문벌기족 가문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부식의 아들이 누굽니까? 김돈중입니다. 그런데 김돈중이 정말 교만이 넘치다 보니까 거의 상장군이죠. 상장군. 정중부의 수염에 정중부라는 장군의 수염에 불을 질렀어요. 이걸로 인해서 무슨 정변이 일어났습니까? 무신 정변이라는 아주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신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고려사회가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철저한 계급의식. 철저한 뭡니까? 나는 너와 달라. 차별을 두는 거죠.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합니까? 차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본능입니까? 아니면 죄악입니까? 차별을 두면서 교회에 뭐를 일으키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없어자라고 일어나는 게 뭡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도 누가 세웠습니까? 정도전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신분은 평민하고 양인이죠. 양인하고 노비밖에 없어. 라고 신분제도까지 만들어놓고 그리고 모든 농민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우리 뭐라고 하면 경자유전의 원칙 땅을 경작자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도전의 조선입니다. 그리고 왕은 존재하지만 누가 통치하는 사회입니까? 수상이 통치하는 사회입니다. 입헌군주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입헌군주제하고 비슷하지만 입헌군주제는 국민이 주인이지만 양반이 주인인다. 양반이 양인이 주인인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제도를 만들고 그 정승을 통해서 왕이 무능하더라도 정승들은 계속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노한 정승에 의한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 조선은 어떻게 합니까? 다 뒤집어 엎었죠. 다 뒤집어 엎습니다. 왕권 강화를 명목으로 태종, 이방원이가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왕권 중심에 왕권 중심의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선이라는 사회는 양인과 노비밖에 없었는데 신분이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상인 또 상인도 농민보다 못해요. 그렇죠? 농민보다 차별받는 게 또 상인이에요. 그리고 노비 노비 중에서 가장 어? 차별받는 노비도 생기죠. 누굽니까? 소 잡는 백정들 백정들이 가장 차별받는 노비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줬다고요. 그렇죠? 철저하게 계급으로 나눠집니다.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급을 나누고 싶어하고 어? 뭔가 나는 너와 달라 차별을 두고 싶어요.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과시옵이죠. 이런 소비를 기업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노리고 있는 거죠. 기업들은 사람들은 나만 갖고 싶어해. 그러니까 원래 경제에서는 경제에서 어떻습니까? 수요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는 법칙. 그렇죠? 가격이 쌀수록 사람들이 많이 소비해요. 그렇죠? 가격이 비쌀수록 어떻게 됩니까? 소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너뜨린 게 뭡니까? 이런 명품들 응? 명품들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잘 팔려요. 남들이 못 사니까 나만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뭐야? 특별해. 특별한 사람이야. 뭐 이탈리아 양복을 입고 다닌다든지 뭐 구찌나 피에르가르덱 뭐 이런 명품들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그렇죠? 몇몇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명품백의 원가는 얼마다? 8만원이다. 그런데 그게 얼마에 팔린다?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에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명품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거 이게 명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요즘에 명품은 뭐 벤치나 람보르기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차들이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명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크리스찬이에요. 가면을 쓴 크리스찬이죠. 그렇죠?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에서 뭔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 안 하고 다니면 밀리는 것 같은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놀랍습니다. 우리 성경 고린동에서 12장 1절에서 11점입니다. 은사에 관한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마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서 은사를 가진 자와 은사를 안 가진 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별 먼저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신성하게 여겨요. 은사를 가진 자들을 신성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좀 더 신성해. 나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냥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분 장노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다 모아기 위한 것입니다. 섬기기 위한 성우입니다. 성도님들이 성도에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게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섬기기 위한 것. 섬기기 위한 것. 목사도 뭡니까? 단임 목사님들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이 사장입니까? 최어맨입니까? 거의 최어맨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엄청나 비싼 차에 비싼 차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걸 사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시닥적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다녔습니까? 낙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 무서워. 뭐 단임 목사뿐이야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형제들아 신뢰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 신뢰한 것을 알면 좋다 은사를 받으면 좋다 방원의 은사 받으면 좋다 예언의 은사 받으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나니 우상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몇몇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방의 하나의 신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야 라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신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시입니다. 메시아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본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과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왜 주신 겁니까 여러분의 직분과 성령의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임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쉽게 은사죠.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불안하고 어려웠던 마음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예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치료의 은사 병을 치료하는 은사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섬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섬기 위해서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받기 위해서 뭔가 대우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하는 기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받는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테니 얼마를 내 이랬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샤머니지입니까 무당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줬기 때문에 값없이 여러분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은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교회가 유지될 공동체에 좀 더 유지될 수 있도록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역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은 또 사역은 여러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것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일 것이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을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향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주시는 이라 이러므로 공동체가 유지되고 지체가 유지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뭡니까? 하나의 몸입니다.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서로의 유지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이거는 뭡니까? 명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계급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뭐 했습니다?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철저하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 옆으로 새요. 불량학생처럼 일탈행위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탐욕과 각종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무장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장 전신갑주를 열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차를 찬나니 삼길차 여러분이 마귀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서도 삼길자가 될 수 있어요. 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평등을 외쳤던 조선도 이게 우리의 한계점이에요. 평등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조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정도전은 이 놀랍게 조선이란을 세웠습니다. 평등한 사회와 많은 농토들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한 100년 동안은 농민들이 자영농이 많았어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도 강화되고 국가재정도 넉넉하고 농민들의 불만도 없었습니다. 세종대왕 때는 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엄청나게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생산량이 증가돼서 백성들의 삶이 질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나 계급사회가 되면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노비가 증가하고 농민들은 몰락하고 양반수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권은 약화되면서 조선이 흔들리는 거죠. 임진완 때 보십시오. 그 부패했던 나라가 그 부패했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외군이 쳐들어놨는데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부패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한다면 철저한 계급? 난 장로야. 난 권사야. 난 목사야. 나는 전도사야. 이런 철저한 계급. 뭔가 대우받기를 원해서 은사를 가진 신뢰한 사람이야. 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술의 이름을 믿는다 하면서 겉으로 뭐합니까? 가면을 쓰고 세상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교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뢰한 사람과 신뢰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교의 안에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하게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이건 잘못됐다. 구별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뭐하다? 모두 다 똑같다. 은사는 왜 주는 것이다? 섬기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는 지체일 뿐이다. 우리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하고 위는 위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가 연결돼서 하나의 선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뉴스를 봤는데 농비들이 개 있죠? 각각류인 개를 막 풀어놓습니다. 농토에다. 그럼 개가 가서 뭐합니까? 개가 막 땅을 뒤집어 엎어요. 영양가를 막 높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농토의 나쁜 벌레들이라든지 잡초들을 다 뜯어먹습니다. 이 개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벼가 자라겠죠? 벼가 풍년이 될 쯤에 개들을 다 긁어모아요. 다시 다. 너희들은 할 일이 끝났어. 라고 어떡합니까?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죠. 개를. 그리고 쌀도 잘 자랐기 때문에 내다 파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개도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 농토에다 풀어놓으면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동물들도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서 어떡합니까? 돌아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됐어요? 직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나는 찬양하는 게 직분이야. 뭐 가끔 교회들을 보면 찬양을 너무나 열심히 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모든 일은 각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게 뭡니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왜 받는 겁니까? 섬기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됐습니까? 꼭 기억합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시사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서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은 나사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몸을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생활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창고였습니다.